라스트, 세트 하이, 라이 하이 하하하 야, 목도! 으악! 으악! 아니, 그냥 선생님 만나 뵙고 잠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일 친하다는 친구 둘이 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전학 가고 하나는 학교 그만두고 장려지기도 하고 기태하고 뭔가 관련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아, 전학 갔잖아 너희들 때문에 근데 내가 뭘 한다고 내 번을 가르쳐드렸냐 니가 제일 잘 알잖아, 기태는 기태 때문에 전학 갔고 왜 그랬냐 가식적이잖아 그래 풀라고, 이 씨 이 씨 자 기태가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니? 네, 뭐 저 전학 가기 전까지 니가 나 친구로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? 없잖아 대단히 진정한 친구였단 생각하지 마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내가 잘 알게 돼 섹시해 나이빼